제목인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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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신의 숨 외근 햇살 아래 나만 아는 string 나 왜 이끌어줘 flow away 가벼운 이 기분 걸음걸음에서 지는 모든 게 속삭이는 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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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 잘 지내? 안녕 we go to the mind and kill I knew the city of a very 좀 더 멀리 떠내려가 We say that I switch on the booty and fall in love 너란 못 오세 눈물샘 빛으로 날 데려가 we're gonna stay we're gonna stay 형한테 신곡 없지 너 신곡 소프하면 안되나 we're gonna stay it up we're gonna stay in the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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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한정도 머리 자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 머리도 너무 이제 길렀으니까 이제 또 다른 스타일 해야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여기가 다 끊겼어요 이 여기가 다 끊겼어 다 모조리 모조리 끊겨가지고 그 뭐냐 선생님이 트리트먼트 해준다고 오라고 100번 했는데 안 갔어요 다 끊겨서 이제 머리 이제 없어요 저 염색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잘 지내세요 격차 타임 격차 타임 걔 계속 멈추고 싶지 오늘은 금요일 4시 22분, 성은 씨 지난 지 1시간 그리고 이건 내 모자 어때요? 널 이제야 하게 됐죠 I'm pulling you 널 기다리고 있어요 I'm pulling you 그대는 운명이죠 내 이별이 그 전한 사람 또 모든 걸 좀 오늘의 TMI 오늘 촬영하는데 샐러드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디 가냐고요? 집에 가요 밖에 너무 덥고 아주 코로나 수상이여서 집에 갑니다 진짜 로나 일루와 로나야 일루와 진짜 진짜 코로나 일부지? 코로나 일부 그러면 7월, 8월이니까 4개월 뒤에는 코로나 20이야? 항상 더 먹는 건가? 이 노래는 나의 이별이 되어 나의 이별이 되어 멋진 사람 내가 너무 늦진 않았나요 상처받을까봐 내가 겁이 났나 봐요 처음이라서 오늘의 달리에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시연씨 오늘 게스트 도희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몇살이에요? 18살 도희씨 모셔봤고요 이번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컴백 소감이랑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운명이죠 나의 별이 야 게스트 누가 불렀어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또 새롭게 모셔봤습니다 하성은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송은씨 셀렉샵으로 리패키지 컴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기사로 봤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곡들이 한 5곡이 새로운 곡이 들어 가 있다면서요 진짜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아시네요 저에 대해서 이번에 5곡에 케이크 갤락시 더스트 스토베리껌 그리고 레싱 그리고 매직월드까지 5곡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리패키지여서 보통 한 곡 두 곡 정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죠 다섯 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을 만한 그런 노래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성은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팅 하세요 이제 이제 I'll be there for you 이제 이제 I'll be there 나도 모르게 하루로 카카님께서 카카님께서 하루로 하루로 카카님께서 Human 차단 어떻게? 차단? 오 Can't you? No I'll be there I'll be there I'll be there 상훈아 몸 키우지 마 몸 안 키워져 있는데 끊기나 봐 끊기지 못 따르던 어때요? 안녕 저는 앵무새예요 어때? 지금 스타일링 괜찮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어때? 지금 괜찮아 그렇지 잘생긴 해 그러면 지금은? 벨레이가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괜찮아? 이 스타일링은 어때? 캡처했어요 여기 스타일링 괜찮지? 괜찮다니까 그래 이렇게 가야 돼 항상 스타일링 시작하게 가야 된다니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캡처했어요 아 캡처했어요? 시험 오케이 그럼 다른 시험 갈게요 이곳 보고 좀 만들 줄 아네 그치? 이곳요? 아직 안 썼는데 아 이건 아 이건 아 이건 어 이거 어때? 기적 같은 사랑이 내게 은거죠 아니 덤비 형은 게 어디 없어 노래를 너무 좋네 이거 어 이거 어때? 되게 딱 키 커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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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가 또 머리 잘 나왔어요 어 지금 시안으로 다 캡처하셨어요 지금 앵무새예요 저 파인애플 같다 라고 하고 잔디 컷 하성훈 키 커졌네 근데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머쩍 빠져 왜 어떡해 어떡해 또 와 이거 뭐야 이거 맨날 빠져 아 여기 또 있어 안 해 바리깡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커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